푸른 파도가 철석이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답답했던 마음도 홀가분해지죠.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모래나 자갈로 인해 바다에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.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던 바다를 바로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무장의 길이 마련되길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이 자리가 오고 싶었는데 정말 이런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올 수가 없었거든요. 그런데 가까이 이리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이 모래 위에 매트가 없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바다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는데 오늘 매트가 이렇게 깔려있어서 바다 가까이 바닷물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울렁거리고 설레이고 소녀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무상의 길을 바닷물에 계속적으로 설치해놨으면 다른 분들도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